변신! 그럼 간다! 프리티 미선이 변신 완료! 폼 안 잡아도 됩니다. 그 이쁜 언니가 미선이었어? 어머 어떡해. 젊은 오빠들이 위험하네. 좋아. 이번엔 초절정 미인이 돼서 구해 주는 거야. 부탁한다. 변신! 바다의 평화를 방해하는 녀석은 용서 않겠다. 인어공주! 미선이에요. 얘, 내가 제 쓰러트린 뒤에 가져가면 안 될까? 그게 말이 됩니까?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서 하세요. 어휴! 저 녀석이 좋아! 멋진 모습으로 변신! 내가 있느란 네 마음대로는 안 될 거다. 미선이 X 화려하게 등장! 너,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다시! 미선이 X! 미선이 X corre 하야야!